야 바로 한 마리 와 대박이다 두 마리가 연쩡 올라와 와 대박 야 나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낚시왕 조사봉입니다 야 뭐 나왔다고? 왔다고? 진짜로? 아니 인사하는데 왔다고? 아니 설마 이건 오두방에 못든다 간이 좀 쫄이거든 아 뭐야 박아지고 하하하하하하 박아지 야 대박 아 시커메다 시커메어 와 대박 제가 지금 안면도 구매항에 타유자드에 왔거든요 오늘 여기서 갑오징어를 잡을 건데 그냥 잡으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타유자드 사장님은 생미끼 새우를 사용을 해서 갑오징어를 잡고 저는 애기로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벌칙 발로 엉덩이 빡 빡 넣어보기 어떨지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낚시 시작합니다 출발이 오늘의 채비는 오늘 첫 스타트는 레이저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첫 스타트는 레이저로 시작을 합니다 자 조꾸미는 나오지 마라 타유자드 사장님은 정말 장난 아닌게 마빡맞기 하잖아요 정말 마빡이 뽀개질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엉덩이맞기 오늘 저기 가고는 되어 계시죠? 그냥 발로 그냥 엉덩이 빡 아 근데 물색이 진짜 탁하네 오늘 물색 이래도 돼 근데 그거는 라이트가 있어야 빛나는 거죠 집어 집어 아 집어 지금 집어 어떻게 집어 왼손으로 집어 오른손으로 집어 뭐야 여기가 벌써 올라와 잠깐만 여기 한 번 찾고요 우와 저기다 들으면 안 돼요 우와 이야 야 바로 한 마리 우와 대박이다 이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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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이야 두 마리가 연쩍 올라와 나이스 우와 대박 아 이야 아니 이게 웬일이냐 와 여러분들 야 여기네 여기 포인트가 여기네 저 저 이쪽으로 올게요 야 이거 봐봐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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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징어 이야 나 화났다 특히 소리 하는 거 봐 여러분들 여기 절대 이렇게 잡으시면 손 다쳐요 왜냐면 얘가 깡 물어 버리거든요 진짜 아파요 이야 가부징어 한 마리 하 슬프다 두 시간 딱 두 시간 1대 0 야 갑자기 가부징어 두 마리 나왔어 인정 인정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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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다고 아 설마 진짜로 오빠 뜰채 기름이 오빠 뜰채 진짜로? 저쪽 기름이 오빠 저쪽 뜰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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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있어? 내가 내떠줘? 오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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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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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떠라 보고 떠라 오빠 그렇게 급하게 떼면 안 된다 보고 떠야 된다 보고 뜬 거거든요 오빠 그 떨어진 거는 아닌 거야? 하하하하 여기 한 마리 또 와 왜 이렇게 잘 나와 미치겠네 또 한 마리 야 대박이다 대박 무릎 꿇고 잡아야 되겠다 무릎 꿇고 잡아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 야 여러분들 어 또 아 그러지 좀 마 아 이 쟤가 사실은 이게 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맞잖아 장난하나 장난 아니고 막내새 오빠 장담하고 왔잖아 그래 이길 거야 아 이기면 되지 봐라 기름이 오빠 바로 나 안치만 오빠 진짜 또 받고 싶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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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오징어에는 오빠도 없다 위아래 없다 오빠 진짜 내장 팔려든다 아 아 야 이거 왜수지를 못 이기는 건가? 야 2대0이야 방금 저기 뭐야 저한테 손님 한 마리 잡았단 말이에요 두 마리 잡은 거 아이가? 한 마리 바로 잡으셨고 두 마리 잡았잖아요 아 아 생새우가 사랑이네 하지만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난 낚시왕 초사복이니까 아 아니야 아 애기로 하는 거는 네 워킹은 사악구 감아서 캐스팅을 해서 끌고 오고 끌고 오고 해야지 제자리에서 캐스팅이니까 당연하지 아 계속 캐스팅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나온다면서요 여기 맛집이에요 맛집 어 걸었어요? 걸었나? 근데 작은데? 어 작든 작다 작다 가보지고 가 가보지고 가 가보지고 가 기다려 아 야 LG로 와 와 한 마리 대박 살아있네 자기야 와 자기야 부르는 거 봐 와 인터셉트 하고 가 아 대박 여기 맛집이라서 4명이서 맛집 4명이서 살짝 들고 있어야 되겠다 어 어 오빠 맞다 화 걸렸다 아 잡았는데 미치겠네 이거 잡았다 여기 걸렸어? 여기도 놓치고? 네 기술 마스터를 했어 자 뽕돌을 가라앉히지 말고 딱 지표면에 대고 땅에 뻘에다 딱 박히기 전에 딱 들고 살짝 그만큼을 딱 들어 봐 그죠? 네 그 채비 채비 길이만큼 그리고 다시 천천히 개가 또 이제 애기가 천천히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걸렸다 아 내 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게 뭐야 채비 까붓았어 갑오징어의 희열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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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설마 에이 뻥치지마 안 믿어 철입대 봐봐라 철입대 콕콕 가자 야 저도 돼 콕콕 콕콕 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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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드디어 세 마리 안 잡고 뭐가 생겨 아 미치겠네 아 이게 아닌데 펼치지 펼치지 낼주로 옮겨 아 왔어요 또 왔어 또 잡았나니 어 와 미쳤다 봐봐 아 아 뭐 있나봐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아 하 그냥 막자 막자 어 밧줄 있나봐 여기 아 미쳐 저 여기서 계속했는데 안걸렸는데 아 이번에는 채비 깡이 다 털렸어 땅에 뻘이 딱 바뀐 상태에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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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처리대 봐봐 먹고 가재 아 또 왔다고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자 과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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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다 아 내꺼 아 방금 트트 트트 쳤는데 아 자 과연 이야 올라온다 네 마리째 오케이 나이스 네 마리 야 진짜 인정을 안할 수가 없다 이 좌대를 인정을 안할 수가 없어 오빠 나 멋지지 아 하 하 아 다리도 아픈데 하 내 마리 네 마리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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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으아 으아챠 꽃게 한 마리 하하하하 야 여러분들 꽃게 한 마리 근데 좀 작죠 빠집니다 아 꽃게 야 꽃게 한 마리를 보는 센스 아휴 뜰채낚시나 해야 되나 에휴 여기다 줘라 빨리 뜰채 뜰채 다섯 마리째 에휴 쓰레기 하라 원래 여섯 마리거든 다섯 마리지 놓친 거를 그걸 치면 어떡해요 자 과연 어 아 진짜 죽입니까 빨리 빨리 죽입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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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진짜 슬프다 슬퍼 다섯 마리째 어 너무 화났어요 얘 화났네 지금 뭐 오빠 색깔 변하려고 하는거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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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다 야 색깔 변하네 나 화났다 아아아아 색깔이 하얗게 변하네요 신기하다 목욕탕 의자 갖다 놓고 앉아있어도 다섯 마리 들 잡아 한 마리 놓치고 자 최고다 최고 인정입니다 역시 홈그라운드의 이점과 생미끼를 이길 순 없는 거네요 아우와 뭔데 낙지가 주꾸미다 주꾸미야 하하하하 낙지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낙지 잡았거든 우와 주꾸미 주꾸미 올라온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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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옥하하하하하 오빠 왔다 오빠 왔다 어 누가 와 어 어 뭐 에에에에에 이어 갑이다 우와 최고다 최고 최고 오빠 멋있어 오빠 멋있어 대박이다 대박 와 정말 진짜 아니 남들은 다 잡는데 나는 왜 못 잡는거야 아 대박사건 저거 또 뭐야? 여기 뭐가 있나봐 나만 빼고 다 잘나온다 아니 야간에 왜 레이저 아 나 레이저는 완전히 탁물었어 제가 이리와 그만 연습하고 이리 오세요 탈자대 많이 놀러오시고요 탈자대 많이 놀러오시고 제가 졌습니다 여기가 탈자대가 진짜로 갑오징어하고 쭈꾸미가 잘 나오는 곳이죠? 갑오징어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재작년에 280마리 정도 잡았고 277마리 거의 80마리 정도 잡았고 80마리 잡았고 여러분들 저는 한 마리도 못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벌칙으로 제가 내일 낚시를 해야되니까 괜찮아요 네 잠깐만 야 야 야 야 쪼지마 아니 아니 위치를 봐야되니까 허리 안때리게 요렇게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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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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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응 으아 으아 으핏 으아 으아 итан 으아 밥, 양념 대차기랑 들어있어요 대차기랑? 자, 젓가락 음식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잡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저거부터 먹어야 돼, 이거 맞지? 입맛을 베리잖아 그치, 저걸 먹어야 돼 이거부터 나의 오일은 조카 크레파츠 누구게 특판이야? 이거 아니잖아 조카 크레파츠가 특판이야 근데 이거 맛있다 아, 이거 맛있어? 안 맵네 돌 매워요? 이거 먹고 싶었어 근데 이거부터 드세요 오늘 메인은 이거 아닙니까? 열심히 한 그거죠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맞아, 뜨거워 먹어봐야 돼 아, 그게 원래 여기 있는 김밥이라서 이거 먹고 콤밤 하는 거 여기가 김밥이 들어있어요 맛있다 이거 저 콤밤 하면 맛있어 남자들이랑 조금 더 매우면 대박 고추를 안 넣었거든요, 아예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맛있네 이거 맛있네 빨리 먹어 이건 진짜 애들도 먹기 좋겠다 그다음에 그거하고 이게 닭갈비죠 대창 닭갈비잖아 맛있어? 많이 먹어 그냥 여기에다가 밥 볶아먹어도 많이 부와 어 음 밥은 원래 들어있어 이 밥은 같이 들어있어 음 이거 이게 먹다가 여기 닭갈비 응, 이게 주꾸미 시즌에 주꾸미논도 나빠 아, 맛있겠다 주꾸미논논 야, 근데 가부진노도 지금 넌 왜 먹는 거야 못 잡았구나 오빠 엉덩이 아팠어? 하하 겁나 아팠어? 나 발등이 아프더라 왠지 알아? 내가 엉덩이 살이 없어 살이 없대 아, 발등 아프더라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야, 진짜 이거 상추로 싸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쵸? 네 다 먹고 덕분에 지금 해야 될 거 맛있어 음 우와 진짜 퍼먹어야 돼요 어, 손가락으로 퍼서 퍼먹어봐 응, 퍼먹어봐 와이프 안 데려온 사람 서로 사겠네 아, 나 진짜 봤냐 지금? 저희 결혼 1년 안내 신혼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는구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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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 오빠가 저주 야, 그만 먹어 내 거야 나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맛있다 마지막에 한 마리는 먹는 게 좋아 생각보다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응 응 아, 진짜? 맨날 오신다는 분? 아, 진짜 잘한다 잘한다 응 다 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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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만 먹어 나 때렸으니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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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으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안 먹네 얘가 맛있으니까 이건 진짜 가족끼리 먹기 딱 좋겠다 인정, 인정 잡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박이다 이야 우와 여러분들 하하하하 우와 잡았다 우와 잡았다 그렇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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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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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잡았쥬 오오 쌍으로 좋다 이야 대박이네 대박 인정 schnee 하필 하나 하나 둘 하나 셋 셋